안녕하세요 설아네입니다. 오늘은 웰레스와 그로미스에 나오는 그로미스를 만들거에요. 먼저 머리부터 시작할게요.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베드를 만들어주었어요. 얼굴이 생각보다 작죠? 몸통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줄게요. 웰레스와 그로미스는 아주 오래된 스톱모션 클레이 애니메이션인데요. 다들 한번쯤 보셨을거에요. 보신 분도 계시려나? 그로미스이 두발로 걸어다닐 땐 팔다리가 길고 손발이 아주 큰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이쑤시개에 꽂아서 만들면 빙글빙글 돌려가며 필라멘트를 써주기도 편하고 인두질 하기도 편하답니다. 이건 발인데 몸보다 더 큰 것 같네요. 얼굴에 눈이 들어갈 자리를 터보라이트로 녹인 후 이렇게 막대로 눌러서 만들어줄게요. 눈은 너무 작아서 좋은 3D펜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냥 만들려다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코가 얼굴에 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클레이로 이걸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코가 반짝반짝! 귀가 원래 갈색인데 갈색이 없어서 브래드 이별소의 사장님에게 빨간색으로 염색 부탁드렸어요. 이렇게 페트병에 필라멘트를 쏴서 책표지를 만들어줄거에요. 페트병에 쏴준 면이 트리슨지 위에 쏴준 면 보다 확실히 깔끔하네요. 책 속지는 종이를 이용해서 여러장 붙여 만들어주시면 돼요. 속지와 표지를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모서리를 필라멘트로 쏴준 후 굳기 전에 각도를 잡아주세요. 원래 멋진 트렁크를 만들고 싶었는데 어쩌다보니 완성을 못시켰네요. 저희 아이가 이걸 보더니 꼭 택배 박스 같다며 놀리더라구요. 요즘은 아빠 오는 것보다 택배 오는걸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럴땐 숨두시지 말아야 돼요. 그룹을 앉혀서 다리부터 하나씩 붙여줄게요. 꼭 빨간 고추같이 생겼죠? 꼬리에요. 도대체 지금까지 엉덩이에 구멍을 몇개나 뚫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들어 아이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자며 엄마는 어떤 동물이 좋아? 하고 묻는데 그럼 전 니들이 내 강아지야 라고 말한답니다. 책은 색칠해줄게요. 이 책은 설안의 출판사에서 만든 3D펜 고수되는 법이에요. 내용은 구독과 좋아요네요. 책의 저자는 저희 큰아이랍니다. 벌써 책 한 것 냈네요. 작가라고 불러줘야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